안녕하세요. 맥퀸의 재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소정진 명예회장의 구원투스 등반 관련되는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여부가 주가의 반등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가는 15만원대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자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위평선과 5위평선이 캔들이 뚫고서 살짝 내려왔죠. 가격 라인에서는 15만원대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에는 300원이 빠져서 0.20% 하락해서 15만원 900원대 이런 흐름이고요. 프로그램 쪽은 어제 플러스가 나왔다가 오늘은 매물이 좀 나왔죠. 개인들도 팔고 외인들도 파는 기관들은 오늘도 플러스권의 수급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수급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되는데 2월달에 한참 빠질 때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양매도를 했는데요. 3월달에 흐름들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합니다만 매도폭은 이전보다는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승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플랫형 조정들을 일주일 넘게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은 2.70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ADX 지표 강도 지표가 올라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젖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이제 ADX 강도 지표가 올라가야 추세가 올라가서 16만원대 17만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도 뚫고 갈 수 있는데 고려량이 줄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을 이제 3월달 말에 있는 주총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은행들의 어떤 문제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또 변동폭이 커지면서 다음주에 있을 FMC의 어떤 영향까지 하면서 미증시의 흔들림이 한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변동폭이 좀 높아진 어떤 3월달의 분위기들이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테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한 300원 정도 올랐고요. 셀테룬 헬스케어하고 셀테룬 제약도 강보업세 시장대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동행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 플랫팅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셀테룬의 어떤 목표가들이 낮춰져 있던 부분들 작년에 사실 이제 뭐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목표가가 한참 뭐 좋을 때는 SK점검 같은 경우는 30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4분기 이후에 또 실적단의 어떤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또 목표주가들이 많이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경쟁 격화로 올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머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눈높이는 대부분 좀 낮췄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달 28일에 열리는 이제 주총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최근에 셀테룬 제약 중심으로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복귀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의 어떤 기대감을 선제적으로 셀테룬 제약 중심으로 7만 3천원대의 어떤 고가들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8만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년간 일대 한시적으로 셀테룬의 어떤 선장을 확정되면 맞고 이후에 이제 향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들을 할 예정인데요. 복귀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2012년 13년도에 유럽에서의 EMA 승인 이후에 램시마를 중심으로 한 어떤 유럽의 어떤 이 바이오 시민의 돌풍을 일으켰듯이 올해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와 이 플라임에 관련되는 부분 성공 여부를 좀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어떤 이드십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이제 성공 여부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야 되는 부분에서 서정진 명예회장들이 미국 시장에도 유럽 시장의 어떤 성공을 이얼 수 있는 이 플라임화와 램시마 SC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어떤 경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 얼마만큼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오픈 인헤베이션을 통해서 이중항체라든지 뭐 ADC라든지 MRNA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항체 신약이라든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실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들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많은 시장에서 수군이었던 합병 관련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힘을 어떻게 이제 실어줄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에 주가가 반응하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2주 동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전만치어도 많이 많이 좀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매출이 뭐 역성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주니까 이제 뭐 금리단이 이제 올라왔을 때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적이었던 셀트리온이 성장의 속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2년 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빠진 부분 그리고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구원투수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어떤 기대감.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일단 상승으로 이 부분을 한영했는데요. 이게 주총 이후에도 이어질지 여부가 올해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 공매도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서정진 복귀 이후에 이전에 공매도 하면 빌려서라도 공매도와 쌓았던 어떤 여력이기 때문에요. 결국적으로 이제 주가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중실보면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입장에서 3, 4병을 어느 시점에서 명확하게 내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총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이후에 이제 기자감 등에. 그리고 이제 제도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6월달까지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후 그러니까 올해 여름 이후인 7월달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 부분이 나올지 여부가 가장 시장에서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셀트리온 주가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장의 경영 복귀. 그리고 28일에 이제 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뭐 기우성 대표라든지 헬스케어의 김영기 대표라든지 뭐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좀 이제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규로서 이 상황에서 좀 나이는 뭐 이전보다는 좀 있으시지만 특유의 어떤 뚝심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전에 바이오시밀러에 개발하듯이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신약 바이프라인의 그 후보들이 이제 공개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뭐 리스큐 라든지 진메디신 이라든지 어제 뭐 진유부 관련되는 이런 어떤 신약 개발에서 공동연구 계약들을 많이 최근에 체결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미라든지 항암바이러스플랫폼까지 뭐 항체 신약 ADC 이중항체 여러 부분들을 이제 지금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당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올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름 이제 성과를 렘시마 SC와 유플라이마로 어느 정도 거두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어떤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 뭐 M&A 라든지 삼사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흐름으로 셀트리온의 미래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가를 월봉을 보게 되면 이 3월 달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추세 하락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주가가 16만원 17만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달 중반에 미국 시장에 또 다시 또 불안함으로 어 성장주의 좀 타격이 수급상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극복되는지가 내일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